레슨 5번 레슨 5번입니다. 연습 1번 보면 또 별표가 있네요.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리듬이에요. 보통 빠르고 신나는 곡에 주로 쓰입니다. 일단 천천히 해 볼게요. 이렇게 되고요. 좀 빨리 치면 좀 빨리 치면요. 지금 이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. 앞으로 계속 몇 개월 후에 이 단계까지 가주시면 됩니다. 이번 차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 3번요 4번 5번 6번 6번 연습은 두 마디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여덟 마디 이상 연습하십시오. 넘어갑니다. 감사합니다.